무슨 이상한 냄새 안 나? 글쎄, 나 잘 모르겠는데 저 아랫집에서 자꾸 이상한 냄새가 올라오는 것 같아서요 아랫집 호수가 1310호요 아, 그 하분 할머니시구나 요즘 잘 안 보이시던데? 혹시 집에서 이상한 냄새 안 나세요? 그 여자 둘이 사는 그 집 냄새 난다고 이렇게 물어보고 다니더라니까 빨리 해결되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요? 근데... 언니들 레즈예요?